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스타벅스는 현재 판매 중인 음료 53개 가운데 46종의 가격이 인상된다며, 최근 급등한 원두 가격 등 각종 원부재료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 가격 압박 요인이 누적돼 음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스타벅스의 음료 가격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6개월 만입니다. 스타벅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다며, 앞으로 개인컵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